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. 중년대리TV의 댄틀입니다. 오늘은 2022년 1월 3일입니다. 제가 오늘 시청이 나왔습니다. 서울역 가다가 시청을 내렸습니다. 제가 양수역 근처 가는 곳 하나 잡았습니다. 예약볼이긴 한데요. 출발지가 을지로 산다니까 지금 8시 35분 한 25분 정도 남았습니다. 천천히 이동하면서 9시에 도착해서 양수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어제처럼 갇히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이른 시간입니다. 양수역에서 정의선 타고 내려오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이동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화이팅입니다. 출발합니다. 함께 떠나보시죠. 버스를 타고 이동하겠습니다. 472원이 가네요. 2분 있으면 옵니다. 버스 타고 이동하겠습니다. 남대문세 부서 도착했습니다. 네 도착했습니다. 네 도착했습니다. 한 20분 정도 대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입구에 들어가서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45분입니다. 44km 50분 걸렸습니다. 미사 들렀다가 이동했습니다. 오늘은 두 번째 양평 도전입니다.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평으로 왔습니다. 오늘은 이른 시간이어서 양수역까지 가서 양수역에서 전철을 타고 시내 쪽으로 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. 현재 지금 여기는 기사가 두 명이네요. 아무도 콜도 없어요. 제가 지금 양수역으로 이동하면서 두 번째 이동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오래간만에 양수리에 왔네요. 여기는 운행하면서 낮에 오면 배경이 아주 좋은 곳인데요. 예전에 왔던 기억들을 더듬으면서 살펴봤습니다. 저 다리를 제가 넘어왔습니다. 양수역으로 이동해서 두 번째 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 제가 양수역까지 천천히 걸어야 되겠네요. 버스도 없고 천천히 제가 걸어가고 있습니다. 예 늦게 들어오면 여기서 택트라는 장소 오래간만에 왔네요. 그리고 타이밍을 가끝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예 정말 솔직히 원하는 것 같네요. 저 정말ventions이 필요한 게 있어서 내 몸에 따뜻한 게 있어서 하나의 원하지 않은 게 오늘자의 나라를 왔어요. 오늘 제주도에 있어 예, 덕소역에 내렸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전철을 타고 이동하겠습니다. 덕소역까지 오면서 특별히 필요 없네요.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동합니다. 능고 가는 전철이 있네요. 여기서 이 전철을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전철인가? 네, 합동역 이동했습니다. 제가 여기에서 포를 잡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평까지 너무 멀리 가서 사실은 그동안 전철 타고 여기 오는 동안 특별한 폰이 없었네요. 여기에서 한 30분 정도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산 가는 콜 하나 잡았습니다. 출발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출발했습니다. 예, 도착했습니다. 출발하겠습니다. 예, 다산동 도착했습니다. 25km, 30분 걸렸습니다. 주차 안을 하고 두 바퀴 정도 걸렸습니다. 결국은 주차를 해 드렸습니다. 예, 제가 출발해서 세 번째 콜 잡으러 가겠습니다. 지금 콜이 들어왔네요. 한번 보겠습니다. 예, 제가 갈 만한 콜이 아니라 북쪽으로 올라가는 콜이라서 넘겼습니다. 여기서 한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. 서쪽으로 와야 되는데 북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네요.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호원동 가는 호호를 잡았습니다. 같은 단지네요. 1단지, 1단지에서 단지가 워낙 크니까 이동하시네요. 호원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 잡았네요. 의정부 가서 일산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. 출발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 근처 같은데요. 전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하겠습니다. 예, 호원동 도착했습니다. 17km 20분 걸렸습니다. 여기서는 이제 홈으로 가는 콜 하나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. 한번 잡아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홈으로 가는 콜 나와라. 출발하겠습니다. 예, 의정부역 이동했습니다. 여기서 태클을 해서 수유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이제 한분은 오셨는데요. 한분은 오셨는데요. 한분만 더 오시면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초차운동장 여기입니다. 제가 여기서 초차를 타고 홈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용산역에서 홈으로 가는 콜이 있어서 잡았었는데요. 캔슬이 됐네요. 그래서 제가 첫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. 아까 그 콜 타고 왔으면 편히 갈 수 있었는데요. 예, 오늘은 여기에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중년대리TV의 벤틀리 였습니다. 내일 또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중년대리TV의 벤틀리 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은 3건으로 마감합니다. 오늘은 3건으로 마감합니다. 오늘은 3건으로 마감합니다. 네네네네네네네네네.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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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